2009년 엠넷 아시아 미즈거워드 올해의 가수사 2PM 가장 편성을 빌시도록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멋진 그대에서 저희가 이렇게 올해의 가수상이나 이런 편성을 받게 되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 학사 진영이형 그리고 우리 조회성 이사님 정욱 사장님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 우리 머리 이쁘게 해주시는 양양사로 회화팀 그리고 우리 의상팀 유아실 이사님 그리고 지금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제가 3일 동안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같이 봤던 재범이 우리 리더 이제 같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 이제 저희 특이형이 제가 데뷔할 수 이제 1년이 다 넘었는데요 그리고 평상시에서 너무 멋져지고요 아 크기가 안 돼요 저희는 언제나 이해를 때문에 하르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받을 뻔한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 그동안 저희들 굉장히 많이 연습을 치고 많이 보았었던 우리 하르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일단 어머니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보고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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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